한국사회 하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번번이 좌절됩니다. 모든 혁신은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불편함과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회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실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점점 침체인업으로 빠지고 경쟁국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유사 택시 서비스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왜 핵신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정말 혁신이 무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입장에 정돼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타다가 혁신인가 사회에 필요한가 아닌가는 관료가 또 정치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고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사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사회는 점점 관료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다. 정치 우위의 사회 그리고 관료 우위의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경주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날로 낮아지고 정치인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치의 간섭과 개입과 영향력은 날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로서는 유독 극심한 현상이 거대정부, 큰정부입니다. 거대예산이 있고 정치가 관료를 압도하는 현상이 도체에서 발견됩니다. 그냥 정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엇이든 밀어붙일 태세가 돼 있습니다. 예전엔 좀 소신이 있는 관료들이 있다고 있었는데 지금은 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료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 우위 사회의 특징은 현장과의 간격, 현장과 유리됨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표가 도움이 되면 표를 넣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 정파이익에 도움이 되면 경제적인 편익이라든지 비용에 가랑곳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속성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혁신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일이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뒤엎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도전받는 사람은 대다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를 계산하는 정치인들은 말로는 혁신성장 이렇게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막상 정책 단계에 들어가면 결국 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혁신 수용성이란 맨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계속 낙오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표를 넣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따라서 대단히 혁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주문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발을 맞추는 관료사회도 점점 현장을 옥죄는 분위기입니다. 관료주의의 특징은 규정에 없습니다. 관료주의의 특징은 가능한 새로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의 특성은 이러저러해서 안됩니다. 관료주의의 특성은 시간이 가도 봉급은 나옵니다. 관료주의의 특성은 웬만하면 새로운 일이나 무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관료주의의 특성은 모르는 일은 규정과 절차로 묶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사회가 질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것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런 사회로 한국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정치의 영향력을 줄일 수 없다면 그리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작은 정부로 복귀할 수 없다면 급속히 가라앉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향해서 열정을 불살랐던 시절에는 항상 사람들이 입에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실험정신과 청년정신과 도전정신이 살아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웬만하면 안된다. 웬만하면 그냥 현상 유지하자. 이런 쪽으로 한국 사회가 크게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정체로 가는 사회의 길목에 우리가 서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